왔어요. 안녕하세요. 유리나물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렉스턴 스포츠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구매해서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제품이 아무래도 사제품이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 부품이 아니다 보니까 튜닝 인증 이라는 걸 받아서 등록을 해야지만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 영상 소스를 만들라는 신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판매자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튜닝 스티커를 제가 분실해 버린 거예요. 제품 제대로 잘 받았고 그리고 기존의 중고로 사용하던 사용자가 제대로 잘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튜닝 협회 이곳에서 중고품 구매라는 것을 확인 받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제 차로 이전해서 스티커를 그대로 제 자동차 등록증에 붙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잘 장착하고 영상도 잘 찍고 나서 그 스티커를 분실한 겁니다. 그날 뭐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뭐 다른 이런저런 일도 좀 많이 겹치고 전화도 자꾸 오고 그래 가지고 트렁크에다가 잘 모셔 둔 스티커가 그날 바로 당일날 분실된 거예요. 스티커만 따로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엄청 검색을 했죠. 근데 튜닝 스티커만 따로 판매하진 않더라고요. 뭐 그냥 일반 사이트에서 튜닝 스티커를 구매하고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튜닝 협회에다가 그걸 등록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튜닝 협회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구매해서 제 자동차 등록증에 직접 붙여야지만 합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볼 순 없고 그냥 협회니까 자동차 튜닝 협회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공모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화를 하는데 뭐 전국에서 전화가 오겠지만 엄청 엄청 친절하게 잘 받아 주시더라고요. 뭐 전화를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가 중고로 구매했고 이렇게 리어컨비니션 램프를 달았다. 근데 스티커를 분실하고야 말았다. 분실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링크를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쪽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연락을 다시 송부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받은 그거를 여러분한테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국자동차 튜닝 협회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문자메시지로 받았어요. 이 보내주신 링크를 타고 들어갔더니 공지사항이었는데 그 링크 자체가 튜닝 자동차 협회 공지사항이었는데 자세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인증표시 재발행 요청 방법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구매 영수증과 함께 장착 사진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된다. 리어컨비네이션 램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가 인증을 받은 사회품 LED 전조 등이나 뭐 이런 부품들이 모두 포함입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착 부위 사진 그리고 여기 다행히도 여기 샘플이 렉스턴 스포츠 후미 등 샘플이 있습니다. 리어컨비네이션 램프 사진 뭐라고 할까 그냥 어디서 이미지 끌어다가 주면 안 되니까 이 샘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자동차 번호판하고 장착 부위가 제대로 나온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첨부 파일에 튜닝 인증 부품 인증 표시 재발행 신청서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아래 한 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튜닝 인증 부품 인증 표시 재발행 신청서라는 게 나와 있고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증 부품 제조사하고 부품명 그 다음에 사유 이렇게는 제가 채워놨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렉스탄 스포츠 운행자이기도 하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에 중고 제품을 구매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예 제가 알아본 이 제품 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명칭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중고 제품 구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재발행 수수료 증거장치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죠. 스티커 살 수 있다더라, 스티커 한 장이 만원이라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바로 이 비용이 만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주느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제출 방법 및 처리과 아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자료와 함께 제출 자료라는 건 장착 이미지, 장착 사진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서 여기 있는 이 이메일로 송부해 주면 간단하게 심사를 거칩니다.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이 잘 안 나왔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또 친절하게 전화를 해 줍니다.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친절한 이 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등기로 송부된다. 전화 통화한 다음날 바로 이렇게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이 등기 지금 오픈 안 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이 영상 찍으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오픈 안 했거든요. 저도 처음 뜯는 거예요. 만원인데 우편 송달비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스티커가 실제로 만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소가 지금 서구 백범로로 되어 있어서 전 사실 뭐 그냥 직접 받아도 되지만 이분들도 업무 절차라는 게 있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오는 것도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깝지만 우편으로 그냥 받는다고 했고 우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비와가지고 막 찢어져요. 비와가지고 막 찢어져요. 오 이렇게 오는구나. 보여드릴게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요거 스티커 딸랑 한 장 들었네요. 자 요거가 좀 젖어있는긴 한데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게 시리얼넘버가 오픈이 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시리얼넘버가 살짝 밑에 보이죠. 여기 시리얼넘버 제가 손가락을 좀 가렸는데 시리얼넘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QR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동차 등록증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검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QR코드를 딱 찍어가지고 이 차에 이 제품의 이 코드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핸드폰 하나 있으니까 찍어볼까? 어 나오네. QR코드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제조사 어디고 제품의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제가 아까 전에 그 아래 한 글에 보면은 인증번호는 뭐고 그 다음에 부품명은 어떻게 생겼고 부품명은 뭐 렉스A01이고 제조사가 SLK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 QR코드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뭐 그냥 자동차 번호가 바로 매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것만 제품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티커를 제 자동차에 그 자동차 등록증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자동차 검사 때마다 이걸 보고선 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별도의 구조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검증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 발급받는 한 5일 10일 정도는 이제 불법으로 다닌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법적인 제품 정상적인 제품 불량 제품이 아니다라는 이런 검증을 받은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카라이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들 이 자료들은 하단 설명란에 링크로 해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인증 스티커를 분실하셨거나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이 스티커를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